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있는 이유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찬양을 사실은 제가 선곡을 했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조금 못마땅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후렴이에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거, 내가 기쁨이 되기 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쁨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굉장히 애써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뭔가 내가 하나님께 마음 들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을 증명해야 될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뭔가 주님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주님의 기쁨이에요. 나는 이미 주님의 기쁨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하면 할수록 말씀 가운데 내 죄성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그 전에 내 삶에 민감하고 예민하지 못한 부분들이 더 예민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아, 이게 뭔가 내가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뭔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십자가 이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건 내가 뭔가 아주 또 증명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프신 분 계세요? 또 큰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즐기기 때문에 혹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고난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아픈 건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삶에 오는 고난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죠? 이유는 하나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의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프면 그냥 아픈 거죠. 어려운 일 생기면 재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얻어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첫 번째 여러분 뭐 점검하세요? 내가 기도생활 잘못했나?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오지?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믿을 필요 없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신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특세를 했는데도 이렇게 내 삶에 어려움이 오나?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 십자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내 삶에 오는 모든 고난은 그분을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의 고난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받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이건 우리의 더 내가 주님의 기쁨이 안 됐기 때문에 기쁨 되려고 애쓰는 마음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죠. 주님이 나를 기쁨 삼아 주셨는데 기왕 기쁨 삼아 주셨는데 좀 더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것 때문이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미워하시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이 뭔가 신앙 생활 잘하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큐티 공개 강좌 나오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뻐가지고 너 잘했다.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자유화하시면 좋겠어요. 자유화하시면 좋겠어요. 이 성경도요.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우서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뭔가 하나님이 비밀을 꽁꽁 감추어 두고 여러분에게는 안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딱 쥐어잡고 있고 여러분은 그거 캐내려고 막 싸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대요. 친구로 불렀는데 우리가 그 개념 잘못 이해할까봐 뒤에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설명하세요? 이제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해 주겠다. 주인과 종의 관계면 가르쳐 주지도 않을 뿐더러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을 때 단순히 자녀가 아니라 친구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친구는 뭐예요? 서로의 비밀을 나누는 관계가 친구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쉽게 오픈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에게 정말 주기 싫은 진짜 어떤 보아 같은 걸 막 깊이 감추어 놓고 여러분이 엄청 그걸 노력해가지고 캐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주님은 나에게 막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이가 막 공부하면 공부 좀 더 열심히 잘하게 하려고 막 도와주려고 엄마가 과일 깎고요. 자기도 졸린데 옆에서 안 자고 버티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거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실 때 너 큐티 해봐라. 열심히 큐티하면 내가 한 점 줄게. 그게 아니라 옆에서 과일 깎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잘한다. 읽어. 묵상해. 기도해. 내가 손에 쥐어줄게. 옆에서 과도를 들고 과일 깎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였고 친구라 하였느니. 친구라 하였느니. 친구는 다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성경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써져서 정말 그걸 어떤 목사나 어떤 신학자만이 그 말씀을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읽고 구원을 받게끔.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게끔 주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한번 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후서를 딱 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읽어보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이 논조가 분명하지 않고 분위기가 어떤 때는 굉장히 친근하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살벌하다가 이런 어떤 분위기가 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린도서가 사실은 한 절 한 절은 굉장히 괜찮은데 그 한 장을 혹은 전체의 맥락을 따라가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팜플렛을 참고하시고요. 고린도 후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바울의 사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목회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의 성도예요. 그 성도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가는지 또 어떻게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과 그리고 그 고린도 성도와의 어떤 그 긴장 그 어떤 사건 그리고 출발에서부터 고린도 후서까지의 그 상황을 알지 못하면 이게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가 쉽게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또 이 얘기는 어디서부터 튀어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저녁에 일 끝나고 사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막 너무 재밌대. 또 어떤 부분에서 막 울어요. 너무 재밌고 막 너무 울고 이러니까 되게 재밌는 드라마인가 보다. 그리고 나는 앉습니다. 앉아서 보면 전 재밌나요? 전 재미없거든요. 왜 저는 재미가 없죠? 집사람은 옆에서 막 눈물 흘리는데 좀 슬픈 정도는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눈물 흘린 정도인가? 왜 그게 와뒀지 않죠?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누군지 이 사건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걸 저는 모르고 그냥 마치 와서 집사람이 TV 보고 있는데 와서 중간에 끼어들거나 아니면 TV를 틀었더니 지금 막 방영 중인 그 드라마 재방송을 내가 중간 몇, 십 몇 대부터 보고 있는 고린도 우서를 읽으면 꼭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꼭 그런 느낌이 드니까 대충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정말 이 바울과 그리고 그 수신자인 고린도 성도가 서로 나누는 그 어떤 그 긴장감이 그 은혜가 나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 그리고 그 성도와 초대 목회자였던 바울과의 그 긴장도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손에 주어진 이 편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짜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다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의 긴장감이나 이 일의 프로세스를 알 수 있는 건 오로지 이 편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이 편지 내용이 뭔가 이렇게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아직 남아있지 않는 어떤 편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보낸 편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고린도 전서 이전에도 어떤 편지가 있었겠다라는 걸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 뭔지는 모르지만 그 편지에 어떤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뭔가 이렇게 경고를 하거나 얘기하는 것이 있겠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도 또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없어요. 우리 손에. 그게 고린도 후서 전에 어떤 편지가 있다라는 걸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눈물의 편지 혹은 애통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럼 보세요. 고린도 전서 앞에 너희에게 쓴 편지가 있었죠. 편지 1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고린도 전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전에 눈물의 편지를 하나 또 보냈다고 그랬죠. 그럼 세 번째 편지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총 두 개가 아니라 네 개가 되는 거죠. 실제로 학자들 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말 네 개였냐. 아니면 어떤 고린도 전 후서가 어떤 편집자에 의해서 좀 짜짓기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뭔가 이렇게 앞에 뭔가 편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의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고 좀 조사를 보니까 제가 아직까지 정리하기로는 이 네 개의 편지가 있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편지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그 한 편집자가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냥 마냥 뒤섞도록 성경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통일성의 문제 이게 왜 등장이냐면 편지가 네 개가 아니라 만약에 짜짓기 된 거라면 짜짓기가 돼서 마치 네 개처럼 느껴지는 거라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이게 이제 짜짓기가 돼 있으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분위기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고린도 후서 어떤 구절은요. 여기를 탁 떼가지고 가운데를 비우고 그 뒤쪽에다가 싹 붙이면 분위기가 싹 맞는 부분이 나와요. 아주 절묘하게 맞는. 또 1장에서 9장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친밀하고 우호적인데 갑자기 10장에서 13장을 가면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과격하고 극단적인 어떤 바울의 표현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쓴 건가? 짜짓기 된 건가? 이제 이런 통일성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읽을 때는 왜 한 편지인데 앞에서는 분위기 좋다가 뒤에 가서는 이렇게 무섭지? 왜 이렇게 달라지지?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뭘까? 고린도 후서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사도 바울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배경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고린도 전서부터 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 아, 지금 고린도 전서는 왜 썼고 고린도 후서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썼겠구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하면 아, 지금 이 문장이 혹은 이 단락이 어떤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프린트 물에 제가 잘 안 보이죠? 그 사도 바울의 그 성교 여행을 제가 넣어놨는데 넣고 제가 후회했어요. 괜히 감질나게 넣기만 하고 무슨 글인지 하나도 안 보이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그냥 대충 이쪽에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지도에다가 동그라미만 치세요. 그래서 여기가 안디옥이고요. 안디옥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성교 여행을 한번 쭉 훑을 거예요. 언젠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좀 자세하게 전체를 이렇게 한번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는데 일단 우리가 고린도와 관련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훑지만 간략하게 훑을 거예요. 왜 고린도 전서가 나왔고 후서가 나왔는지 그걸 살피기 위해서 지금 전도 여행을 보는 거니까 이 성교 여행 자체를 설명하는 지금 시간은 아니니까요. 여기 보면 안디옥이 있는데 안디옥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베이스 캠프예요. 항상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아시는 게 중요하고 예루살렘이 여기 밑에 있어요. 안디옥 밑에 예루살렘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이쪽에 에베소라고 있죠. 에베소 동그라미 치시고요. 에베소 위에 보면 빌리뽀가 있죠. 빌리뽀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도에는 글자 표시가 없는데 델피라고 있을 거예요. 그 옆에다가 아덴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면 지금 이 델피가 있는 이쪽하고 그리고 아가야라고 있는 이쪽이 지금 붙어있는 땅이 아니라 지금 떨어져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아덴이고 이 아가야 이쪽이 고린도입니다. 이쪽이 고린도예요.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빌리뽀가 있는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바로 마게도니아예요. 마게도니아라고 쓰여있는 마게도니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지명은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덴고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빌리뽀 밑에 보면 드로아라고 있습니다. 체크만 해놓으세요. 체크만 해놓으면 여러분 이제 이 지도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쭉 다 듣고 나면 다시 지도를 보면 아 사도바울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왔고 이것만 이제 대충 감 잡으시면 돼요. 이 감이 없으면 감이 없으면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워요. 감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부산 찍고 서울 찍고 중간에 대전 찍고 이럴 때 부산이 어딘지 대전이 어딘지 서울이 어딘지 그래서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삼첨포로 빠졌다 이럴 때 삼첨포가 어딘지 이걸 내가 알고 그 얘기를 하는 거하고 도대체 삼첨포는 서울 옆에 있는 거야? 대전은 어디 있는 거야? 제주도에 있는 거야? 이제 이게 헷갈리면 왜 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지 별로 재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시도 지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는 대충 어떤 그 지리적인 그 감을 좀 머릿속에 대충 그리고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그 1차 전도여행 혹은 성교여행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성교사로 파송을 받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설을 지금 볼 거지만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성교여행을 이해하는 메인 텍스트들은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이동 경로가 이 서신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 가지고는 우리가 도대체 몰라요. 사도행전을 읽어야 서신서에서 바울이 가는 그 경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성교사로 파송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중심인물입니다. 그렇죠? 바나바가 사울을 나중에 바울이 될 사울을 데리고 이제 추천하고 데리고 가는데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중간부터는 이제 중심인물이 바울로 바뀌는 그래서 바나바는 점점 보이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 1차 여행을 끝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벌이죠. 그 회의 내용은 뭡니까?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명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을 돌아보니까 복음만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복음해야 되느냐 그 회의를 하죠. 그리고 그 회의에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죠? 이방인들은 한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때 야고보가 그 모든 발언을 진행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1차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금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만 보니까 흐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성교 여행을 가면 여기는 이제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가 2차 성교 여행에 이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이제 2차 성교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2차 성교 여행을 출발해서 고린도까지 여정을 좀 살펴보면 여기서 바나바와 결별하죠. 출발할 때. 왜 결별하죠, 여러분? 마가를 동반하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이제 의견 차이를 이제 버립니다. 그래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에베소로 가려고 합니다. 에베소로 출발을 해요. 그러나 에베소로 못 갑니다. 왜 못 가죠? 에베소로 가지 않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출발합니다. 아까 갈라디아 봤죠, 지도에서? 갈라디아로 갑니다. 왜 못 가냐면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막으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원래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이제 가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마게도냐 환상을 쫓아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빌리포에 들어가게 되죠. 아까 빌리포 우리가 체크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리포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2차 여행에서 그 다음 이제 고린도 가기 전에 어느 한 지역을 들리는데 아덴이라는 곳에 들립니다. 아까 아덴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빌리포 밑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아덴에 들리는데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전까지 전하지 않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좀 바울이 설명을 좀 다르게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게 이제 흥미가 당겨서 듣는가 하다가 오히려 굉장히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결과가 나오죠. 뭐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죽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아덴이 있는 헬라 사람들이 딱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헬라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거부를 했냐면 이 헬라 철학 때문에 그래요. 헬라 사상 가운데 영혼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육체는 속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얘기할 때는 참 좋았는데 갑자기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 별로 안 좋은 거, 그 세속적인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냥 구미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듣습니다. 듣지 않죠. 그리스트인에게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영혼, 영적인 것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조금 마음에 실망을 하고 원래 가려고 했던 엘베소로 못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린도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인 18장에 나오는데요. 사도인 18장부터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여기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고요.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또 개척을 합니다. 사도가 우리 이제 세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꿰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1차 여행이 어떻게 시작을 돼서 한번 돌았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회의를 거쳐서 복음이냐, 율법이냐 그래서 예수복음, 복음의 그 정의가 그 사도 바울의 사실은 1차 여행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전까지는 베드로도 시험에 넘어가거든요. 막 외식적인 걸 하잖아요.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바울이 되게 혼내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1차 성교 여행을 통해서 아예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다 라고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여행을 출발을 해서 원래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못 가고 빌리뽀로 가서 빌리뽀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아덴으로 가서 거기서 약간 마음이 실망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차 성교 여행이에요. 굉장히 이 성교 여행지 거리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지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대충 머리는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잘 붙잡고 따라오시면 돼요.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역이 2차 성교 여행 때 일어난 일인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바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신학자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죠. 이집트 출신입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여기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사역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것도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기에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우상의 땅이거든요. 굉장히 죄악의 땅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도전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시죠.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백성이 많으니까 더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린도가 항구도시인데 이 항구도시로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전초기지를 하나님은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조금 더 머물면서 여기서 이제 사도바울이 대살로니가 전후서를 작성합니다. 고린도에서 대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 거죠. 그리고 브리스길러와 아구라를 데리고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이 부부를 같이 데리고 가요. 이 부부는 정확하진 않지만 로마에서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 때문에 쫓겨나와서 여기까지 온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을 만나는데 왜 같이 마음이 통했죠? 서로 장막집는 텐트메이커 일을 같이 하니까 이제 서로 마음이 맞고 또 신앙이 좋으니까 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를 아예 데리고 이제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부를 그냥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기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우리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2차 성교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블로는 뭐냐? 아블로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만난 사람이에요. 에베소에 지금 사도바울이 모키아라고 남겨뒀잖아요. 남겨두니까 거기서 이제 아블로를 이 부부가 만나가지고 아는데 제대로 알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교육을 시키죠. 목향을 해요.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이 사람을 자기들이 떠나왔던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나중에 후임 목사가 누구예요? 아블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블로 가서 고생 많이 해요. 고린도 점수 보면 아블로가 바울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아블로 가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건면해 볼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쨌든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아블로를 만나서 이 아블로가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잘 교육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떠나왔던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내서 거기서 사역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쯤에 베드로도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세에 보면 아 고린도 보면 누구 파냐? 그 분쟁 얘기가 나오는 게 아블로 파냐? 개바, 베드로 파냐? 그리스토 파냐? 바울 파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학자 디빌루스라는 학자가 고린도 지역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서가 만나는 항구도시고 뚝 떨어져 있죠. 대륙으로부터. 아덴세부터 쭉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사상이 헬라우로 발표되는 곳이며 굳건한 유대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 많은 도시이며 의의를 추구하는 자와 의의를 배반하는 자가 뒤범벅이 된 도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요약을 하면 결국은 구약의 바할 종교가 신약에 와서 다른 얼굴로 앉아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바할 종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성공하는 것은 가난의 어떤 그 풍요와 다산의 상징을 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유혹받았던 종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떠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어떤 세속적인 것을 마음에 들이고 아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그것들이 신약에 와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도시니까 그 당시에 항구도시라는 것은 부유함의 상징이에요. 모든 이제 배들이 다 이 고린도를 찾아오니까 특히나 아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 아덴이라는 그쪽하고 그리고 이제 아가야 이쪽이 뭡니까? 딱 그 가운데 이제 백길이 있죠. 그 해를 가르는. 그래서 그 해가 뭐냐면 그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의 그 좁은 통로가 그 에덴과 그 아가야 사이를 통과하니까 배들이 다 그걸로 모이는 거예요. 모든 배들이. 허브왕이 된 거죠. 허브왕이 되니까 모든 그 허브왕에는 돈이 모이죠. 물건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까 당연히 그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것은 각종 그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와 신앙과 생활습관을 다 가지고 모이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뒤범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야외 극장도 생기고요. 또 운동장도 생기고요. 또 유명한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아폴로 신전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아프로디테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옵니다. 아데미가 이제 그 아프로디테 그리스 신화에는 이제 비너스죠. 이집트 신화에는 이시스로 나오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디아나 다이아나가 바로 이 아데미예요. 우리가 다이아나 왕비를 그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이아나가 바로 디아나인데 그 디아나가 바로 아데미의 미국식 표현입니다. 참고로 그 딜라일라는 누군지 아시죠? 그 노래 있잖아요. 조영렘 씨가 우리나라에 맨날 그 툭하면 부르는 18번 딜라일라 모르세요? 그렇군요. 딜라일라는 들릴라예요. 들릴라 삼성을 유역했던 그러니까 그 딜라일라 그렇게 열심히 애청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아데미입니다. 네. 이게 보면 이 아데미 여신상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폭동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아데미를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생활줄이 끊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폭동을 일으킨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걸 만들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보면 여기 울렁불렁한 거 있죠. 여기 다 결혼하셨죠? 저기 저녀들이 있나요? 이게 가슴이에요. 이게 다 가슴인데 이 가슴이라는 건 뭐예요? 가슴이 한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스물 네 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다산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이게 가슴이 아니라는 또 그 얘기가 있어요. 가슴이 아니면 뭐냐? 이게 다 그 임산부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사이즈는 작지만 이게 다 하나가 지금 다 잉태한 결국은 다산의 상징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짐승의 이렇게 모양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창세계 보면 니무롯이라는 그 걸출한 사냥꾼이 나옵니다. 그 니무롯을 상징하는 뭐 사자나 사슴이나 뭐 그런 것들 호랑이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이제 이제 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니무롯이 성경에서 선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이 이 아프로디테 이 비너스 상이 굉장히 어떤 정말 이렇게 뭡니까 타락한 정말 세속적인 그런 것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는 그 아프로디테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은 그 아데미 신전이죠. 아데미 신전은 여러분 그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없죠. 없는데 7대 불가사리가 아니고 불가사이 중에 하나인데 기둥이 기록에 의하면 기둥이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100개가 이제 세워진 뭐 그 기둥 사이즈 자체가 엄청나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그게 또 이제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에는 그 신녀라고 하는 무녀들이 한 천명 가까이 가 있었다고 해요. 그 신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축제나 이거 왜 찍으세요? 네 지금 굉장히 결혼하셨어요? 청년이 이걸 찍어 가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 무녀들이 축제가 되면 이제 내려와서 이제 그 남자들하고 이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사들이는 거예요. 왜 이 이방 종교는 그렇게 성관계를 맺을까요? 왜냐하면 이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이 어떤 무녀를 통해서 막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들이 막 일어나면 그게 이 땅을 자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도 참지 못하고 막 열매를 맺어져 나가는 이제 그 어떤 그 동기부여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드리고 나왔던 그 우상의 재물들도 사실은 고린도에 짝 퍼지고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일하는? 여기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사역하는? 그 무녀들이 내려와서 이제 막 그 남자들을 이렇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또 볼까요? 이게 이제 그 아쿠로 고린도 라고 하는 아쿠로 고린도 산인데 여기 보면 이 터가 있죠. 여기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터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이 산이 참고로 시시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산이에요. 아쿠로 고린도가 그래서 시시프스 신화가 뭐죠? 그 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그 시시프스가 돌멩이로 굴려서 올라가면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고 하는 그 산이 바로 이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시프스 신화의 그 왕이 고린도 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의 왕이라는 이게 이제 현재 남아있는 고린도 유적이죠. 지금은 이제 다 허물어지고 이렇지만 지금 같으면 이게 다 사실은 우리 지금 건축물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다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주 화려했겠죠. 여기 뒤에 나와있는 이게 이제 남아있는 아폴로 신전입니다. 아폴로 신전이 그 뭡니까? 제일 오래된 신전이 헤라 신전인데 그 다음으로 오래된 신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운화예요. 고린도 운화인데 이게 그 에게헤와 아드리아헤를 나누는 그 운화는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크고 이건 이제 나중에 네로 황제가 물론 시작은 다른 사람이 했지만 네로 황제가 노예 6천명 데리고 시작해서 만든 그래서 완성은 나중에 됐어요. 그런데 참 대단하죠. 이게 지금 사실은 붙어있는 건데 이걸 파내를 갖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면 엄청 큰 배가 지나가요. 제가 그 사진을 넣는다는 게 안 가져왔는데 엄청 큰 배가 이렇게 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네로는요. 얼굴이 굉장히 미남으로 되어 있어요. 조각상을 보면. 왜냐하면 이 좋은 것을 만들어준 그러니까 시작해준 왕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네로는 폭군이고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데 고린도에서는 네로는 다 미남으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아폴로 신전에 남아있는 건데 지금 총 8개가 남아있습니다. 원래는 38개 기둥이에요. 38개인데 이 정도니까 아데미가 100개였으니까 엄청났겠죠. 이게 아까 우리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봤고 이게 시지푸스산 아크로 고린도고요. 그 밑에서 찍은 건데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는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마치 이거 이러니까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러면 참 제가 이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찍은 건데 이걸 왜 봤냐면 여기 보면 약간 표시 있죠. 이게 이제 비마 광장이라고 여기 보면 비마라고 써 있어요. 비마 광장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갈리오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 받던 그래서 이 앞에 보면 대리석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재판장들이 앉아 있었던 그 대리석 의자라는 이제 추정을 합니다. 여기 앞에서 바울이 서서 재판을 받고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노방존도를 하고 그래서 이 터가 결국은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터가 됩니다. 지금은 물론 없죠. 그래서 뭔가 잘 모르지만 상상 가운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앞에서 재판을 받고 하는 것들이 그려질 때 뭔가 굉장히 현장감 있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큐티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상함을 읽게 상상함을 읽게 어떻게 상상하냐 상상합니까? 내가 마치 그 자리에 지금 따라다니는 것처럼 내가 읽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갔다 갔구나 두려워 갔다가 아이덴이 갔다가 안디옥 갔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바울과 함께 내가 마가가 되어서 혹은 신라가 되어서 디모데가 되어서 내가 같이 쫓아가는 그래서 어떤 막 그 총독 앞에서 뭔가 재판을 받고 유대인들이 막 배치가는 그 옆에서 내가 같이 막 부들부들 뜨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굉장히 3D로 확 다가오겠죠.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가 아니라 한 번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성경이 그냥 글자나 문자가 아니라 진짜 그림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성기술리 한번 다녀오세요. 다녀오셔서 저한테 사진 좀 주세요. 제 인생에 아마 갈 수 있을지는 하여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좋으시다고 그러니까 한 번 돈 모아가지고 돈 모아서 지금부터 이렇게 꿈을 가지시고 어 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니까 재미가 있으세요? 네. 아 다행입니다. 전 되게 재미있어가지고 제 고민은 항상 내가 재미있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도 재미있게 할까 고민인데 언제나 하다 보면 저 혼자 열불내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요즘 표정이 이렇게 재밌나 재미없나를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표정이라서 참 이렇게 월요일 저녁에 참 쉽지 않은 시간 이렇게 오셨는데 다시 한 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보니까 서로 인사를 좀 안 했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좀 인사 좀 하세요. 너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낯설게 어색하게 있지 마시고 네. 네. 이러고 또 한 달 뒤에 만나면 되잖아요. 네. 내일 볼 사람 아니니까 이제 3차 성교여행이 2차 성교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를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3차 성교여행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린도에 관련된 고린도 전후서에 관련된 얘기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원래 2차 성교여행 때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남아있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3차 여행은 다시 이제 에베소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3년 동안 사역하는데 이제 우리의 이제 질문이 이거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집착하나? 왜 이렇게 에베소로 가려고 사도 바울은 2차 때도 못 가고 못 가니까 그럼 안 가면 되는데 또 가려고 그러나? 왜냐하면 에베소가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의 로마령 수도 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가까운 에베소부터 이렇게 뭔가를 진행해 나가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좀 안 맞았던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원하셨어요? 저 멀리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점령해 오는 거 바울은 가까운 데부터 점령해 나가는 거 조금 이제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쨌든 지금 한 계단씩 한 계단씩 계속 밟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차 때 못 갔던 에베소에 가서 먼저는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을 전도합니다. 회당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사역들을 해서 총 3년을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이제 하는 거죠. 참고로 두란노는 학자 이름이에요. 두란노는 지역이 아니라 두란노라는 그 학자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오늘의 괴사님 두란노 서원이 있잖아요. 그 서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데 주로 낮잠 시간에 그 뭐 시에스타라 그러나요?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낮잠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얘기를 듣냐면 고린도 교회 굉장히 복잡해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복잡함이 있습니까?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분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 1장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구요? 분쟁이 있다 함이라 그 분쟁은 어떤 분쟁입니까? 바울파 아블로파 개바파 그리스토파라는 그 파벌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대표 세 명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 자기 교회 안에서 궁금한 거 이 해결될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리해가지고 바울을 찾아와요. 거기 어디 나옵니까? 바로 고린도 16장이 나옵니다. 내가 스대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에베수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대표 세 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 찾아온 사람 이름이 바로 이 스대바나 브로나도 아가이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그 문제들을 조목조목 질문을 써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와서 바울님 바울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 분쟁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 대표가 와서 그런 걸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게 뭘까요?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고린도 전서인데 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디모데가 들고 갑니다. 젊은 목자 디모데가 들고 가서 이걸 전합니다. 그 이전에 그 편지라는 것은요. 그냥 어떻게 보내겠어요? 요즘처럼 우편부가 있겠습니까? 이메일을 보내겠습니까? 결국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 편지를 다 적고 그 다음에 필사자라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편지를 하나 쓰는 거는요. 굉장히 비싼 일이에요. 그냥 뭐 종이가 이런 종이가 있었겠어요? 펜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꼭 그 필사자를 두고 그 사람이 불러주면 며칠을 두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제가 책 한 권을 추천하고 싶은데 그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아 이거 난감한데요? 성서유니온에서 유니온에서 나온 삶을 위한 성경읽기인가? 있어요? 제가 서점에 우리 간사님 모르는구나 제가 얘기를 하니까 오늘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자기가 설교를 너무 못하니까 이웃집 교회 그 얘기 아시죠? 이웃집 교회 설교를 너무 잘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어떻게 설교 안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저에게 아내 말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수근수근 하니까 그 여자는 제 어머니입니다. 그랬더니 아 막 이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거다! 내가 저걸 써먹어야지. 그래서 딱 저거 가지고 와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저에게 아내 말고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딱히 성도들이 우승우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너무 긴장했어.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여자가 근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 제가 지금 그 꼴이 됐어요. 아 제목이 삶을 위한 성경 읽기인가? 아마 성서유니에서 나온 거기 보면 그 서신서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편지를 써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굉장히 비싼 일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편지 하나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들고 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어요. 이제 회람이라 그러죠. 다 읽고 다 돌리고 왜 성경도 다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편지를 듣고 듣고 들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 편지를 들고 가서 하지 않으면 편지 쓰고 오히려 더 오해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디모데가 고린도 전설을 들고 갔는데 갔는데 그게 썩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설의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고린도 전설이 나오는데 그 1장에 보면 너희가 쓴 말에는 뭘 썼겠죠. 그래서 거기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처녀에 대해서는 또 뭐가 나왔습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고린도 전설가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대표 세 명이 질문을 준비해서 와서 물어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쓴 게 바로 고린도 전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이제 하고 왔는데 왔는데 보니까 이 젊은 목회자가 그렇게 썩 이 분위기 산하 고린도 성도들을 이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좀 휘어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편지를 보내고 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해됐고요. 사도 바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뭐냐면 아예 교회가 그 편지를 듣고 읽고 바울을 그냥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무시하고 또 거기다가 유대에서 온 어떤 사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가지고 막 성도들을 흔드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꼭 그러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 이단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이 쓰는 방법은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이뤄러서 오늘을 이뤄기까지 얼마나 참 그 신실한지 모르겠어요. 참 신실한 마귀예요. 그죠? 에덴에서도 정말 그러더냐 정말 하나님이 그러더냐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던 하와가 흔들리잖아요. 딱 신약에 보세요. 고린도 교회도 막 조금 이렇게 팀새가 있으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흔들어요. 바울이 진짜 그렇게 말하더냐 정말 바울이 사도 맞냐 고린도 전설을 썼지만 그걸 듣고 믿음에 더럽게 굳건하게 서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을 배척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편지 보내고 다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를 한번 방문합니다. 왜?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 후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세 번째는 가지 않은 거죠. 그럼 앞에 두 번을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은 언제 가요? 첫 번째 내가 고린도 가서 개척할 때가 첫 번째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설을 보내고 나서 재방문하는 게 두 번째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내가 갈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 말은 뭐예요?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한 번 근심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1차는 2차 성교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간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재방문하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서 가는 고린도 교회를 총 바울이 세 번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찾아갔어요. 바울이 갔는데 아, 이게 심각해요. 바울 정도가 가면 바울 사도가 가면 해결되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갔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이 바울 면전에서 바울에게 모욕을 준 것 같아요. 모욕을 주니까 주변에 대한 사람들이 그 모욕을 주는 사람을 침묵함으로써 일종의 그 사람의 말에 동조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바울이 딱 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그 바울에 대해서 소리치면서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왜 그러냐고 우리 바울 선생님한테 왜 그러냐고 그게 아니라 다 침묵한 거예요. 그건 결국은 일종의 동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근심 가운데 그냥 해결을 못했어요. 재방문했을 때 해결을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사라진 세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라고 일명 읽혔습니다. 에베소로 돌아와 편지를 작성한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요. 찾으러 다니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우스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편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이게 왜 나왔죠? 갔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와가지고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래서 눌림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 눈물의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괴롭히려고 근심하게 하려고 썼던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좀 알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바울이 고통 가운데 썼기 때문에 Painful letter라고 하든지 고통의 편지 아니면 Tearful 바로 눈물의 편지나 아니면 Severe letter 엄중한 편지 고통치는 그렇죠? 단지 눈물로 이렇게 고통뿐만 고통 가운데 쓴 것만 아니라 너희들 진짜 이럴 거냐?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시간들 내가 너희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제가 고통치는 그래놓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마음고생해요 이제 목회자거든요 목회자니까 성도들 앞에서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바른부금에서 떠나니까 그 마음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걸 막 고통을 쳐놓고 바울은 막 근심해요 이제부터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에베소에서 지금 굉장히 초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못 기다려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그 폭동이 바로 아데미 사건이라는 거예요 큰신 아데미요 하면서 막 이제 모여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신상을 들고 큰신 아데미 이러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원래 그 사도 바울의 3차 성교 유행 그 경로가 에베소 마게도냐 아가야로 가려고 했어요 사도행지 19장에 보면 1인 2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하고 떠났던 거예요 떠났는데 그 머무르고 있는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잊지 못하고 좀 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사도행지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해 그 소요는 아데미 사건이죠 바울은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이제 갑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로 갈 때 마게도냐 빌리뽀와 대살로니가 그 지역 교회를 보고자 했지만 사실은 이 디도를 만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디도가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아까 인편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누가 가져갔어요? 디모데가 가져갔습니다 눈물의 편지는 바울이 갖다 줬겠어요? 야 내가 썼어 이러면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디도를 보내요 신실한 내 동력자 디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했던 것처럼 읽어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바울에게로 하나님께로 모아오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사도바울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요즘 같으면 화상 채팅으로 어떻게 됐냐 이렇게 쫙 하면 되는데 완전히 만나야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빨리 넘어간 거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디도 보려고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선교도 하고 거기 있는 교회도 만나지만 디도 빨리 만나려고 그래서 봅시다 마게도냐로 넘어가는데 마게도냐로 가면서 중간에 드로아를 하나 걸칩니다 아까 지도 보세요 드로아 있었죠 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미 사라져버린 그 드로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드로아가 삐집니다 여러분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전에 먼저 드로아에 들립니다 보면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여기 문은 어떤 문일까요 복음의 문이죠 전도의 문이죠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드로아에 들어갔어요 드로아는 참고로 트로이예요 여러분 트로이 그 목마 전설로 유명한 그 트로이가 성경에 쓰는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네요 13절을 보세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냥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 배경을 알아야 이 그림을 짜맞춰야 지금 왜 사도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가서 문이 열렸는데 갑자기 디도는 왜 나왔으며 심령은 왜 편하지 않았는지 또 마게도냐들은 또 왜 갑자기 갔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도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갔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전도해야죠 사도바울이 누굽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한 장본인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대충 그냥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고린도괴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입은 그 지금 흔들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막 그 애정과 그 고민과 그 기도가 바울 속에 있으니까 바울을 목회자예요 그냥 사도바울은 그냥 1차 2차 3차 그냥 전도하면서 그냥 복음 전하고 할 일 다 했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그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에 대해서 너희에게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한 명밖에 없지 않냐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도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편치 않으니까 이제 디도를 만나려고 갑니다 가서 바다를 건너서 드루아에서 마게도냐 관련 바다를 건너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를 가서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그리던 디도를 만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마게도냐 7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게도냐 이럴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오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참 힘들었는데 마게도냐 갔을 때도 사실은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바울에 원하던 얘기가 나왔어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에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가서 했던 그 일들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가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고했어요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드디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바울이 너무 기뻐요 지금 본인은 환란 가운데 있어요 육체도 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는 그 초점 하나요 주의 교회 주의 성도 그 양들 그 하나 잘되는 거 보는 거 그게 바울의 초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그 사익을 잘 마치고 왔을 때 바울은 너무 좋아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반대자들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상황도 정리하고 고린도 전설을 쓰게 됐던 음행한 부분들 부도덕한 부분들도 고린도 교회가 많이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살아있는 거죠 죽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 같아요 제가 그전에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내가 영적인 그 상황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세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 보내는 신호였어요 1차 2차 눈물의 편지까지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 신호가 오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아무리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욕해요 은사는 많지만 방탕하고 제대로 하여튼 문제란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교회처럼 우리가 폄하하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는 그 편지 때문에 결국은 정리했어요 바로 섰어요 바로 섰어요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는 아무리 신호줘도 그 강박한 마음이 내가 한번 어떤 결정 딱 하고 내가 어느 기준 딱 잡으면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신호주고 목회자를 통해서 아무리 군면해도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그 틈을 노린다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이제 또 10장에서 13장에서 그 부분을 다루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증거는요 내가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이 신호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증거는 내가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지어도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곤면하심이 들어오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가른유다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성령을 회방한 자는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왜 성령을 회방한 그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어떤 죄든지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 아니에요 왜 성령회방죄는 구원에 방해가 됩니까 왜 그 죄는 용서 안 해주시죠 유난해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신호를 줘서 회개하게 만드시는데 내가 그 성령의 사역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소멸시켜 버리니까 내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도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용서하세요 회개 안 하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신호 주실 때 하나님이 정말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내실 때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여러분은 친구를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편지 보내세요 그러면 반응하세요 반응하면 살아납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바울은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서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이 편지는 뭡니까 눈물의 편지죠 눈물의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처음에는 후회했어요 아 괜히 했다 내가 가도 안 되는 걸 괜히 편지 써가지고 더 어려웠나 보다 고민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으로 나는 기뻐한다 이해되시죠 그죠 고린도서가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내용이에요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다시 편지를 써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런 어떤 내가 편지로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그런 걸 이제 막 써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고린도우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우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요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무겁죠 왜 음행이나 부도득에 대한 어떤 그리고 고린도교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무거워요 그러나 고린도우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 시작을 보면 여러분 위로 감사한다 찬양하노니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쁜 가운데 마게도니아에서 기도를 만나가지고 그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우서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고린도우서를 읽어야 고린도우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마치 중간에 TV 딱 틀었는데 갑자기 드라마에서 울고 있어 왜 우는 거예요 도대체 뭐 슬픈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슬픈지 내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처음부터 봐왔으면 아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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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늘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라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왜 제가 지금 장황하게 1차부터 이렇게 쭉 왔나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교회였고 바울이 고린도우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고린도우서가 지금 어떤 분위기로 써진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보세요 2장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니 너희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더라 계속 이제 근심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기쁜다 기쁘게 기쁨 기쁨 그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게 뭐죠 디도가 가져갔던 편지예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쭉 보고 그 다음에 근심하게 한 자가 이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문제를 일으켰던 그 장보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서 자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우서를 한눈에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 물에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바울의 사역과 행위에 대한 설명 왜 그랬는지 왜 편지를 썼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바울의 어떤 그 사역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죠 8장에서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헝검을 이제 좀 내라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곧면이죠 그 다음에 10장에서 13장 이게 이제 문제장인데 앞에는 굉장히 분위기 좋아요 앞에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헝금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야 너네 진짜 나한테 이럴 거야 근데 있잖아 너네 헝금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헝금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자피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풀어지니까 그 사도 바울이 또 이 실행력이 있는 분이에요 딱 분위기 풀리니까 바로 또 헝금 얘기 딱 해서 너희들 어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도시가 그렇게 교회가 힘이 있으면 너희가 보금으로 그렇게 도움받았으면 너희가 물질로도 다른 가난한 교회를 도와야지 그게 바른 성도의 모습이지 그래서 이 헝금은 본인 바울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지금 굉장히 예루살렘 핍박이 어려우니까 구제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연금을 그런데 갑자기 십장에 가면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바울의 개인적인 굉장히 사적인 측면들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정말 그동안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경험들 뭐 삼층천에 가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 나옵니다 왜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하나 앞이 분위기 좋았고 헝금까지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또 살벌해지나 그래서 보면 논쟁 논조가 논쟁이죠 저작 시기는 2차 방문과 3차 방문 사이에 AD 56년경에 써졌다고 보고요 마게도니아에서 썼죠 마게도니아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여러분 이미 기억 속에서 그분이 사라지시면 안됩니다 그분 삐쳐요 디도 디도를 만났고 그 눈물의 편지 때문에 기쁜 소식을 듣고 고린도서를 거기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의 한 도시에 썼는데 아마 빌리뽀가 아닐까라고 추정만 합니다 자 앞에 1장에서 7장까지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대한 바울의 어떤 변호와 내용이니까 여러분 읽어가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은혜되는 부분도 많고 오늘 또 본문 같으면 뭐 내가 보배를 지리그러게 담고 이런 아주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뒤에 거를 조금 제가 얘기를 하고 제가 정리를 할까 합니다 8장에서 9장에 보면 헌금 얘기를 해요 헌금은 제가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냥 바울의 사역비가 아니라 구제연금을 얘기해요 사실은 바울의 사역비는 고린도 교회가 해주는 게 맞죠 왜?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또 자기가 계속 연민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좀 성교비로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바울은 지금 텐트 만들고 있잖아요 텐트 만드는 거 가지고 바울이 다 충당 됐겠습니까? 충당 안 됐어요 충당이 안 되니까 다른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이제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고린도 교서 몇 장이에요? 8장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헌금 얘기를 할 때는 아 이거 자기를 위한 건가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힘드니까 그러나 이 헌금은 구제 헌금이에요 바울 사도는 구제 헌금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단지 영적인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도 나누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한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가난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단지 그냥 영적인 것에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는 구제이지만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헌금생활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 11조 감상금 제대로 하세요? 요즘은 헌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교회에서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헌금 얘기하면 그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많고 또 그거 얘기하는 목사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헌금을 얘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해요 이 헌금을 할 때 보세요 여기 보면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피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것을 조심한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앞에 헌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마게도냐 교회에다가 자랑을 해놨대요 너희가 이것을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 이 아가야가 고린도입니다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랑을 통해서 마게도냐에서도 너희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도 이렇게 그 뭡니까 헌금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내 교회 그렇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 교회를 챙기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너희 때문에 보존받아가지고 잘되고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런데 보면 바울은 사실은 그 마음이 굉장히 조심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한다는 이 헌금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이것 때문에 마귀가 틈타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어떤 분들은 그래서 헌금할 필요도 없다 11조는 이 시대에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재물의 돈에 집착하죠 그래서 그 돈 때문에 형제가 의가 갈리고 부모 자식이 얼굴을 안 보고 때로는 그 폐륜이 일어나죠 돈의 마음이 가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마음이 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하신 게 참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 돈에 마음이 가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내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돼요 헌금은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열 개를 벌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하나님 수고했다고 주는 용돈이 아닙니다 헌금 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나의 나댐은 주의 은혜라 그거잖아요 내가 열 개를 벌었던 것이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진 겁니까 성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중에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호흡도 주셨고 할 수 있는 환경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열 가지가 벌어진 거지 내가 벌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떼어주면서 하나님 이것 가지고 욕이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성도의 헌금 생활은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그렇죠? 그게 내 마음이 가있으니까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성도라도요 돈에는 마음이 가있습니다 여러분 안 가있으세요 저는 마음이 가있어요 그래서 헌금 낼 때는 제가 목사지만 언제나 헌금 낼 때는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마음에 헌금을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헌금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쯤 되면 수월해야 되잖아요 안 수월해요 여전히 벌벌 뚫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살아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헌금 안 해도 내 마음 드릴 수 있는데요 헌금 안 해도 내 마음 편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그런 말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주머니가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난 여러분의 회개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왜 나왔습니까? 이 세상을 보시라고요 그 돈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돈이 아니라 쌀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쌀 내놔라 그랬을 거예요 쌀을 헌금 받쳐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내 헌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원으로 된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전달하기를 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진영 씨가 JYP 박진영 씨가 SBS에 제가 특정 프로를 얘기를 해야 되는지 힐 모 프로에 나와서 한 게 있어요 그거 혹시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박진영 씨 편인데 박진영 씨는 참고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워낙 옛날에 봐가지고 다 내용이 기억나진 않지만 그분이 그 인생에 자기가 목표로 삼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단계별로 다 이루었대요 자기가 젊을 때는 돈을 얼마를 내가 딱 가지면 내가 자유로울 거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자기의 주신 재능 가지고 막 열심히 했더니 아 이제 그 돈이 모아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그 액수가 그 나이 때 돈이 모아진 거죠 자기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좋을 줄 알았던 거죠 자유로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막상 그 돈을 딱 쥐어보니까 아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 그 힐링캠프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면 뭐지? 라고 이제 목표를 잡은 게 뭐냐면 이제 명예라는 거예요 명예 아 이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주변을 보니까 명예를 가져야 인정을 받고 자유로워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미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가서 자기가 이제 작곡가로서 프로듀서로서 이제 막 달려나가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그 작곡가로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죠 뭐 한국 아시아계 작곡가로서 유일하게 사실은 그 곡이 빌보드 차트 올라가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JYP JYP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그냥 단추는 딴 딸애가 아니다 정말 대단한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막상 그때도 이 사람이 안 만족스러운 거예요 안 행복하고 안 자유로운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그럼 도대체 인생은 뭘 위해 살아가는 거야 이걸 정해서 달려가서 이걸 성취하면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딱 보니까 주변에 막 봉사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 저거구나 홍익인간 다른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래서 봉사를 시작했대요 그분이 뭐 어떤 봉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막 기부도 하고 이제 뭐 잘했겠죠 왜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했는데 그것도 막 하다 보니까 아 그건 정말 좋더래요 딱 정말 좋은데 아 이거구나 사람들이 여기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누리우는구나 그런데 딱 2%가 부족하더래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더래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이경규 씨 앞에서 뭘까 그게 뭘까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 또 어떤 뭐 가정 배경 그 모든 것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안 가진 사람이 없냐 놀렸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해 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라 보니까 자기 정도 음악하는 사람 자기 정도 춤추는 사람 자기 정도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 그런데 왜 나만 성공했지 왜 다 똑같이 그렇게 재능과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더 탁월한데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했는데 왜 나는 성공했지 지금까지는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노력의 결과다 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 이 모든 것이 딱 짜맞춰줘야만 오늘의 이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하늘을 봤다 혹시 거기 누가 계세요? 뭔가 누군가가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자기는 오늘의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 거두지 못했겠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아 뭔가가 있겠다 이분이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게 누가 있는지 알려고 그래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성경도 공부하고요 코란도 공부하고요 불경도 공부한대요 자기가 갑자기 분위기가 그게 예능 프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신앙 간증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딱 그 보는 순간 아 답답하다 진짜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아우 답답해 미치겠어 진짜 말해주고 싶은데 공부하고 있대요 지금도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선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진영씨 우리는 알죠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에 나중에 자기가 그걸 모르고 살다가 그걸 이제 아 누군가가 있어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를 그렇게 끌어서 내가 여기 왔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 만났을 때 그 신이 자기한테 너 이제 알았니? 너 이제 왔어? 그게 나였는데 그러지 않을까 자기는 그거 생각한대요 여러분 불신자도 이 정도 생각해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도 이 정도 생각하는데 성도가 이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내 헌금에 대해서 내가 노력해서 열 개 거뒀는데 아 이거 어떻게 헌금해 그건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시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벌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지 않으시면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헌금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헌금은 교회에다가 용돈 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교회의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돈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돈 없어도 하나님이 하세요 헌금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것 외에 그 신앙을 점검하는 두 가지 잣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재정 사용 헌금 생활 그리고 두 번째 주일 성수 제가 오늘 30분에 끝내기로 철천제같이 약속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가 될 때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구나 아니면 철저히 인간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여기 보면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려 함이라 그래서 참 사도바울이 얼마나 거침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져요 보금전도 하고 때려봐 40이 하나하나 가만 매 맞아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굉장히 투박하고 거침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이것을 조심하면 얼마나 세심한 사역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계책한 교회예요 그런데도 그거 함부로 얘기 못해가지고 그거 의심 살까봐 자기도 안 가요 자기가 안 가고 기도하고 다른 형제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한테 줘라 왜?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그게 사탄의 빌미가 될까봐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없어요? 주의 일 한다고 주의 일 한다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사탄에게 많이 그 틈을 줬습니까?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도바울도 이렇게 신중하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일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그거 자기에게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그랬거든요 이 사도바울이 헌금 얘기하는 거는 다 지가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거짓 교사들이 막 비방을 냈거든요 사도바울은 내가 뭐 하나님은 아시니까 난 떳듯해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 세워가지고 신실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해라 줘라 의외로 우리 가운데 사탄이 틈탈 구석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국 교회 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은 사탄이 틈탈 것들을 알면서 방치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 부분 체크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이제 이 부분하고 정리할까 하는데요 거짓 사도를 대적합니다 왜 갑자기 9장까지 헌금 얘기하면서 분위기 좋다가 10장에서 갑자기 논쟁조로 바뀌었냐면 제가 그랬죠? 그 당시에 편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다다다다닥 해서 10분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왜냐하면 양피지에 두루마르게 쓰는 것은 한 번 쓰면 그거 잘못하면 굉장히 비싼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며칠이 걸려가지고 서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작성해서 그 다음에 필사자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불러주면 그 사람이 한 자씩 한 자씩 적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우서 1장에서 9장까지를 쓸 때는 지금 디도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눈물의 편지 때문에 회개하고 정리된 내용이 왔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아직 고린도 우서를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9장까지 써왔어요 써왔는데 들리는 소문이 또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아직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지 않은 그 성도들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뚜껑이 열린 거죠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10장에서부터 분위기가 바뀐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10장에서부터 13장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을 수용하는 용납하는 그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더 이제 호통을 치는 거는 바로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그래서 이 통일성의 문제 아까 우리가 사도의 아 사도의 고린도우서를 읽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통일성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1976년도에 제물러라는 신학자가 이제 제기한 거예요 한 사람이 썼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1장에서 9장까지 하고 10장에서 13장까지 하고 분위기를 보니까 어조도 틀리고 그래서 아예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10장에서 13장이 바로 눈물의 편지가 아닐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비슷하겠죠 그렇죠 눈물의 편지가 엄격한 돌아오라고 하는 그거니까 왜 그러냐 그거니까 이게 눈물의 편지인데 나중에 어떤 한 편집자에 의해서 그냥 9장 뒤에 갖다 붙여져서 한 서신으로 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제물러가 이제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말미하면 어쨌든 간에 고린도서 11장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뭡니까 용납했다는 거죠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전하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아직 마음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흔들리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학근이잖아요 헬라 문학근이 어떤 문학근입니까 수사학적으로 얼마나 그 운명과 논리나 그런 것들이 막 합니까 뛰어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해 조래 말을 잘 못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 잘하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가니까 말 못하는 사람으로 비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 잘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어디입니까 갔더니 말 잘한다 그래가지고 험해라는 이름을 붙이죠 기억나세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 그 말하는 것 가지고 막 사도권에 대해서 흔듭니다 그리고 또 얼굴도 얘기해요 외모 말하는 그 말투 외모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죠 아무도 안 생각나는구나 저는 왜 우리 목사님이 생각나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간사님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로 그래서 그 대적단의 비방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보면서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비방했냐면 10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은 능력이 없다 또 구절 10장에선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만나보면 그의 말은 약하고 능력도 떨어진다 11장 가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못 받는 이유 고린도 교회에서 안 받고 마게도냐 교회에서 받았다 그랬지 않아요 못 받는 이유가 있어 왜 사도 신분이 아니니까 자신에게 나를 후원해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정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험들까봐 배려한 건데 오히려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왜 안 받겠어 지가 뜨뜻하면 받겠지 사도가 아니니까 안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야 12장 가면 바울은 환상을 보거나 게시를 받는 특별한 신비 체험이 없다 그리고 누나가서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모금이라고 속임수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을 착취한다 13장에 오면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완전 흔들었죠 여러분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이러니까 이러니까 성도들이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다가 얼굴도 못생겼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보금 말고 다른 보금 왜? 이런 사람이 전한 거라면 제대로 된 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딱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접근해요? 이 소수의 동조자들 불만이 있고 뭔가 이렇게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와서 그 사람들에게 그 목회자가 그 목사가 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은혜를 못 받는 거죠 목사님 설교해도 그 사도권이 흔들리니까 에이 지 목사님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얼마나 그것이 교활하고 또 교묘한 그리고 에덴에서부터 이 고린도 교회 신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단의 참 뻔한 수법이지만 언제나 효과 있는 지도자를 건드는 지도자를 흔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보세요 그래서 이 10장에서 13장은 그래서 사도바울의 그 말이 아니다 틀렸다 사실은 이렇다 라는 것을 계속 논쟁하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왜 자기 환상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가 내가 이 상황을 알면 상황을 알면 10장부터 13장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이 사도권을 흔들어요 이 권위를 영적인 권위를 흔들어요 에이 뭐 뭔가 있겠지 뒤에 커튼이 있을 거야 뭔가 꿍꿍이 있을 거야 어떤 말씀하시면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그게 어디서 왔어요 그건 누가 준 생각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생각이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뜻입니까 하나님께 받으신 개시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들어와서 결과가 뭐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나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건 누가 보낸 거예요 마귀가 보낸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은 마귀 사탄의 사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끝은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 거짓 교사들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그건 단지 사도바울의 분해차사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저는 이 10장에서 13장을 읽으면서 사도바울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눈물이 나요 그 마음의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함이 포기해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쏙석이는 교회 몇 번씩 찾아가고 편지 쓰고 이 쏙석이는 교회 그냥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교회가 사도바울의 겨측한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못 버리는 그 마음 그 목회자의 마음 그 목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견뎠을까 누가 나보고 누가 나보고 이런 얘기하면 못 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큐티 세미나가 끝났는데 끝나니까 강의 평가서를 이렇게 했어요 휴강서 돌려도 나중에 보니까 다 잘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한두 분 한두 분이 시간을 너무 안 지킨다 잘했다는 사람 100명 안 보여요 그 두 명 그게 계속 남아요 그리고 막 안 해 내가 뭐 안 해 안 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바울은 능력이 없어 만나보면 약하고 능력 떨어져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얘기 듣고 여러분 그냥 아 그랬구나 그래서 사도바울은 잘 견뎌냈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사도바울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런 얘기 듣고 어떻게 살아요 그것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여기서 저는 성령충만을 보는 거예요 답은요 사도바울이라서 특별해서 이 사람이 이걸 견뎌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충만은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듣고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죄짓지 않고 사는 게 성령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충만은 뭡니까 내가 열 번 넘어져도 성령님 의지에서 열한 번 일어나는 게 성령충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충만하면 죄 안 짓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은 언제나 어제까지 성령충만하다가 오늘 묵사발되는 항상 오늘이 묵사발되는 날인 거예요 언제나 과거는 좋았어 항상 현재는 안 좋아 그러나 그 시점을 그 시각을 바꿔보세요 어제까지 내가 무너졌지만 오늘 아침 다시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나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어제까지 나는 실패였지만 오늘은 일어날 수 있는 것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어제까지 특세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고난 집회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만땅 차가지고 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오늘 무너져가지고 이제 목사님 전 이제 끝났어요 이러면서 이제 신방아 주세요 우울증 도졌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받은 은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울증 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충만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렸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성령은 뭔가 여러분 성령충만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기도 제목이 뭐예요 1번이 성령충만하게 해주세요 왜? 성령충만하면 안 넘어질 줄 아는 거예요 성령충만하면 우울증이 안 찾아올 줄 아는 거예요 성령충만하면 죄 안 지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감이 항상 기도 제목 1번이 성령충만이에요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충만은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안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이 옵니다 우울감이 와요 그러나 성령충만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믿고 그분 때문에 그분 의지에서 10번 넘어졌지만 아니요 100번 넘어졌지만 101번째 일어나는 게 성령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충만하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는 어제까지 잘 살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충만한 증거는 내가 어제까지 무덤에 살아도 오늘 아침 부활의 아침으로 내가 일어나는 게 성령충만이에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그 설문지를 붙잡고 했지만 오늘 강의를 나왔잖아요 30분이 넘어갔는데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것만 얘기하고 이러니까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고린도 후서 이제 고린도에 세번째 가서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고 이제 거기서 다 빼겠습니다 빼고 거기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써요 그걸 이제 로마서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로마 교인들이에요 로마서 15장이잖아요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것도 없고 이 지방이 어디예요 지금 자기가 아가야 마게도냐 그쪽이에요 다 복음 전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가는데 가는 길에 너희 로마에 들리겠다 서바다는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절에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아 이게 뭐냐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고 그동안 헌금 모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로마서 15장에 나와있는 성도 섬기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그게 어디입니까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고 자기의 사역을 일단락 지어요 여기까지가 3차 전도행이 끝나요 대단원의 막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말한대로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그러나 서바나는 못 가고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바빴을까요 왜 이렇게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기 보세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이노라 일루리곤 발음 도려요 일루리곤은 사도행전에 갔다라는 그게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간 거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서 쓰고 고린도 방문해서 그때 안 놀고 그때도 돌아다닌 거예요 일루리곤은 완전히 반대쪽이거든요 여러분 일루리곤은 마게도니아 서쪽 끝이에요 구린도 교회 가서 좋아서 신 게 아니라 또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건 제가 묵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시대 때 예수님 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서바나로 가려고 그랬나 서바나가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찍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불철주의와 달렸던 거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도전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세대에서 끝내려고 했던 거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걸 다음 세대에 넘기면 안된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가려고 했어요 결국은 못 가고 로마에서 순교했지만 그 마음 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 이거 붙잡은 거예요 아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 내가 다메색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 언제 오십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대요 그러면 내가 전하리라 내가 그거 하면 되지 누구에게 안 맡기고 내가 가서 깃발 꽂고 내 영광의 주님 내가 맞을 거다 그게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표 때였어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뭘 위해 살아가세요 우리 안에 이 고린도우스를 마무리하면서 이 비전이 이 꿈이 이 예수님께서 온 성도에게 주셨던 이 지상명령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이요 주일 예배 때마다 부르는 입내송입니다 그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사도바울이 계속 생각나요 그냥 사도바울의 고백 같아요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도바울의 그 달려간 인생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그가 표태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것을 나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가 정말 온 천하로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 보아를 가진 것을 나는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그거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 살고는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맨날 이 찬양 부르면서도 한 번도 이 찬양 가사대로 살아내지 못해 한 번도 이 찬양 가사를 기도 제목으로 드리지 못했던 나를 우리를 주여 극리를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이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사도바울의 그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눈물로 편지 보내주시고 그래서 내가 바로 저기까지 내가 하나님 붙잡을 때까지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고린도 우서를 읽으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여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은혜 주시고 이 4월 한 달 고린도 우서를 읽으면서 정말 소망이 소명이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또 주님께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지경을 주여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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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